다행히 컷 잡았어요 방해 방팽이 대들 간다는데? 대구만 가져가죠 가져가 아... 아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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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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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파인 Meso는 적중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. 재한 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. 크나클 옥 전방인데? 정우 오른쪽 하나 놀렸다 이게 죽네 이거 뭐야? 이거 옥 전방 안 했어요 캡슬이 옥방 쪽에 옥방 나이스 설 설 설 설 우리 옥설 중 설마 안돼 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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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 충 충 충 충 충 충 계속 충 잡았다 5개 있다 5개 캡슬이 어디가 중옥 중옥 뒤끝자 조심하세요 오 전방 쪽에 하나 있어요 전방 쪽에 가봐요 가봐요 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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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그 그 아 나 적배통 뭐니? 적배야 적배 적배통은 뭐니 되니까 이거 설 폭 있을거거든 이거 설 안착했다가 2초 뒤에 빼봐요 형님 그 다음 주건만 조심하면되요 적배통 뭐니 되요 2초 뒤에 바로 빼세요 그리고 다시 붙었다가 2초 뒤에 다시 빼고 어 적배통이야 적배통 아 적배로 갔어요 다시 설 붙었다가 다시 빼봐요 적배통이야 적배통 어 이거 설에 되겠는데요? 적배통인데 저 적배에요 적배 다시 2초 뒤에 빼봐요 나이스 이거 주걱만 조심하면돼 형님 시라이야 참고로 주걱만 조심해 주걱이다 주걱 형님 형 뭐하세요 뒤에 뒤에 아니 주걱만 뭐라니까 뭐해요 형이 주걱만 조심하라니까 뭐하세요 못 때리고 있어 못 때리고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자 기계로 중호 안 붙는거 같아요 저 적농이 되는줄 알았다 그러니까 적농이 됐다 했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적농이 됐다 했잖아요 형님 그러니까 적농이 됐다 그 중호를 보셔야죠 형님 형이 적배통 보고 있었잖아요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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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아 중계단 있다 중계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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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모습을 아예 안 보신다 와 족박스 야 여기 족박스 개피 아 이거 안죽냐 아 이거 안죽냐 중계단 미친농 이것 히기 지금 이 아 아 아 아 으 우리 어둡았다 축하나이 공수를 아주 방이 세 방 들이 봅시다 방 들이에요 평 중 보태야 그 성의의 흉 tui 다 쓰나나 받았다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샤샤샤샤 뭔가 난리네 게이밍 뭐 한 말 하지 말라며 말해줘? 그래야 잘할 것 같은데 컷 잡았어요 방위 아니 아니라 우리 팀이 이런 거 보면 난리야 방빙 걔들 간다는데? 계급은 가죠 한번 가보죠 이 사람 믿고 아이고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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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컷 컷 컷 아이고 저기 기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? 아잇 방위 파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방사람 졌다 아 깨수령의 성함이 뭐야? 우 따 따 따 방 가요 방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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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데로 가세요 턴데로 조용하자는 오빵 드나 오빵 드나 너 귀하나? 야 방금 방에 왔었다 형들 개구스나 했어요 목방 기크스나이 개구하나 이거 기계 나갈게요 기계 있어요 중 하나 중 밀어버려 이거 기작비 하나 갔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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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이 박스 옥방 고전스나 옥방 고전스나 나 왔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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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 조금 ez 이거 옥방이라는데요? 이거 올라온거 같은데? 폭성해놨는데? 나 울베룡 이거 올라왔어 서구형 울통 울통 울통이에요 나문데 나문데 나이스 날씨irie 헬롯 헬롯 judge 헬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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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знаю 저중